오 개 잘 쏘는데? 핵이야? 뭐야? 핵 한명 기절 언덕 위쪽임? 네, 언덕 위쪽 말고 50방향 굴 60, 50방향 자기장 끝, 왼쪽으로 쓴다 다운 다 잡아 이겼던 뺨이 나갑시다 오케이 뺨 개 꼬리야 어, 뭐야? 어, 아니 두 파티? 에? 뺨에? 님 뺨 두 파티 수고연 응, 좀 떨어졌어 님 뺨 아니시네 난 아무도 없다는 줄 알고 바로 떨렸지 아이씨 총거로 바로가봐 내가 총이 없음 아니, 얘 또 빼먹었다 아니, 탄밖에 안 나와 제발 곤충이라도 나와 제발, 존버하게 아, 맥크리는 아니잖아 맥크리는 좀 아니잖아 오, 또 빼러 한명 죽었어 오, 또 빼러 두명 아니다, 한명 기절시키고 한명 죽었구나 맥크리를 또 빼자고 오케이 저기 있다 얘 에이케 먹었네 에이케가 아니고 움프 같은데? 어, 뭐야? 두명, 두명, 두명 같이 움직임 여기로 감, 여기로 감 노란핑으로 가고 있음 두명, 두명 가고 있다고? 노란핑 안에도 있고 노란핑 안에도 두 파티 있고 그러니까 노란핑으로도 한 파티 붙고 있음 내 쪽에 있던 두명이 노란핑 쪽에 붙고 있음 다 붙었음 거의 다 붙었음, 얘들 다 붙었음 응, 지금 쏘는 애들이 붙은 애들 와, 오케이 저기 있다, 확인 한 대 아, 뚝 맞은 줄 알았는데 얘 뚜고 없내라, 뚜고 한 대면 죽을텐데 왜 안 죽었지? 모가지 맞은거 아님? 그런가보네 아우씨 어, 저 있다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죽였다 그럼 두명 남음 그 1층집 있는데 응, 확인 투청목이 높다 2층집에 있어요 그 베란다 있는 2층집에도 문다듬 파란색 지붕? 응 음 거기 한 명 1층집 뒤에 한 명 있는거 같애 빨간색 지붕 오케이 아, 나온다 옆으로 뭐야, 님 곰총이시네요 아, 기절 오, 나이스 그럼 얘 나가겠다 얘랑 같은 파티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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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간다 그쪽으로 집 뒤로 갈거에요 빨간집 뒤로 어, 간다 간다 나왔다 끝 뭐야 개피였는가 보네 아까 대가리 맞아서 으흐흐흐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어, 뭐야 어디야 집 쪽 같은데? 80쪽 아, 야 2층 2층 파란색 2층집 그대로 있음 뭐야, 존버하는 다른 애와? 다른 팀 같은데 쟤라 근데, 그 집에서 나왔는데 어, 솔탈 둘 오, 개 발견 아, 또 딴 데에서 쏜다 2층 2층 거기 맞으면 베란다에서 쏜음 두명이 베란다에 두명이 있음 던질게 없음 뭐지? 피가 없음 그 2층집에 두명이 있음 뭐지? 모름? 베란다에 있음 베란다에 아직 2층 내려간다 한명 나왔다, 오른쪽으로 나왔어요 오케이 끝 뭐야, 코아 개 개 잘하잖아 어, 코아 물어 올랐잖아 요즘 물어졌지 일단 팜에 다른 팀 다 떨어진거에 조금 소름떠는데 팜에 보통 잘 안오는데 세 파티나 떨어졌어 오, 베란다 떨어졌다 뭐야, 저기 더 있네? 응 개 놀랬잖아 개절 나이스 친구 어딨니? 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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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이 진다고 발 가라 눈쥐 으흐흐 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 친구 어딨지? 템블리 이런거 보니까 친구 없나본데? 근처에? 내가 미끼 할테니까 한번 드셔보실? 뭐지? 먹는사람이 미끼 아닌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냥 먹으러감 그러고보니까 우리 일로 가면 안되네요 그니까 나 지금 솔직히 좀 애매함 넘어가야됨 아니면 그냥 있어야됨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넘어가는게 무난할거 같은데 보트 보트 타죠 그러면? 그런것도 좀 있긴 하겠죠? 맞아 미쟁이 그거함? 어떤거요? 어떤 사물에 눈씨를 붙이면 엄청 찰짐 뭔소리야 예를들이면 민들레 눈들레 배틀그라운드 눈틀그라운드 아 왜 하필이면 눈이죠? 다른거 해도 눈잖아요? 개머리판 눈머리판 눈급상자 찰짐 눈트코인 아니야 눈트코인보다는 눈쟁코인이 남 그것도 그것도 일단은 눈이 들어가잖아 그렇네요 어 좀 찰짐 눈통제 흐헤헤헿 흐헤헿 이상한거 하지 말라구요 찰짐 아니 이상한걸 하고 있어 정박 찰지지 않음? 어 뭐야 보급있다 250 응 안먹은거 같아 근데 어 근데 이집 털려있어 여기 털려있어 깨진건가? 아냐 깨진거야 레드존에 아 그래요? 응 안탈린거인 눈급가자 눈급 눈급? 응 아니 눈일성 눈적일 눈정라면 왜 붙여 도대체 아 근데 좀 찰지지 않음? 아 솔직히 이거는 좀 다른 사람들 눈정려 하여튼 눈씩 누려가니까 다 찰짐 아니 찰진게 문제가 아니고 그따가 왜 붙여 맘대로 붙이세요 맘대로 붙이세요 너무 찰짐 오! 눈이사 눈이사 아 쓰셈 이걸? 저 M이사 안쓰 어 개머리판이 있네 개꿀이다 저는 2AR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칠탄좀 주셈 그럼 어 드림 드림 제가 또 M이사 안좋아하기로 볼트액션 저격충 안좋아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라 음 음 눈퇄액션 별로 안좋아하는구나 응 나 눈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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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센니다 정확히 말하면 AWM 눈 WM이죠 그래 딱 눈알 두개가 필요하네 눈알 두개를 좋아하시는군요 아닌데요 눈알 우리 어디가야되냐? 저기 안보여 키를 해야되는데 레알 초반에 만난 애들밖에 없음 우리 원 밀베갈수있는 원이었나? 아 근데 갔겠지 애들이 갔겠죠? 뭐 굳이 안떠어도 차타고 가는 애들이라서 그렇게 막 요즘 밀베가 좋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밀베는 밀베라는 상징 속에 있잖아 어 여기 원이 근찬데 어 그렇네 센터까지 왔네 센터를 만드는 잔데 센터가 됐어 내가 센터가 됐다 눈터 내가 눈터다 내가 눈터 이거 밀베에 들어오는 애들 여기 언덕에서 잡으면 되겠는데 응 저 언덕 카피다 오케이 오케이 어 있다 에미사소리? 저거 말하는거죠? 응 밀베안이 아닌가? 밀베암마 지금 여기까지는 안나올거 같지 나오겠다 아 안나올수도 있겠다 굳이 쟤들이 여기까지 오진 않을거 같아 응 그거 만든다고 막 열 몇시간 걸린다고 오 저 보트 간다 쏠게요 320 좀 있으면 지나갈거에요 응 지나간다 한대 자리에서 쏜다 두명 내렸거든요 보트 뒤에 누움 오 안맞네 한 명 계절 한 명 계절 다리쪽에도 있었던거 아니? 네 보트 터뜨려 버려야지 다리 아래 다리 아래 지금 뛰고 있음 오케이 다리 아래에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응 아 오케이 체크 근데 일단은 보트 뒤 먼저 어떻게 해요? 300정도 돼요 난 안 쏴 각잡으로 가야겠다 밑에 짚라인쪽으로 내려갈게요 쟤들 잡으러 다리 아래 하나 더 오케이 쟤들 말하는거구나 다리 위쪽에서 지금 오토바이 지나옴 음 오케이 오케이 멈췄다 다리 위쪽 경마 폈다 보트 응 나무 뒤까지 숨었어요 얘들 오케이 다운 나이스 보트 뒤 클리어 보트 뒤 클리어 보트 뒤 클리어 어 좀 이상한데? 어 으흠 으흠 흠흠 다리 다리 총소리 사 뱉고 사과하겠습니다 다리 밑에도 아직 있네 2킬 1킬 샷발 개구리죠 한 명 기절 다리 밑에 한 놈 킬 한 명 더 있어요 응 다리 그 다리에 붙어있음 다리 밑에 다리를 지탱해준 다리에 그쪽에서는 절대 안 보일 듯 오케이 뿌린다 1킬 1킬 아 연막 터트림 다리 위에 들 때문에 지금 내가 건너가기 좀 애매하네 거의 쓰세요 그냥 뛴다 다리 연막 뚝뿌리고 그쪽 방향에서 왼쪽 으로 뛰었음 한 대 다리 위에서도 쏴준다 죽였다 다리 위에서 아 다리 밑에 더 있어요 두 파티야 다리 밑에서 다시 왼쪽으로 간다 올라오면 죽음 오케이 아직 다리 밑에 붙어있음 한번 채쏘다 으흐흑 삼툭 두 명이요 엑 어 펴 어 어 엑 펴 이렇게 사자성어 생겼다 눈쟁이 이샤빨이 안좋을때 나오는 사자성어이다 눈발눌림 눈발눌림 어 연막 부린다 얘들도 왼쪽으로 뛸건가본데 어 뛸 때 이쪽으로 올거 같진 않고 왼쪽으로 뛰었다 왼쪽으로 다리 위로 올라갈거에요 두명 저기도 쳐맞는다 칠십팔십방향 죽었어요 올라 누워 올라왔다 안돼 아 저기도 있네 두명이구나 네 두명이 양각 두명이 어디서 쏘는거야 나 그거 나무쪽에서 내가 썼 나 방금 퀴즈시킨 애가 쏜거임 아 수온기? 응 그럼 응 그게 맞다면 난 뛴다 집으로 다시간 어 저기 뛴다 80방향 두명 일단 멀어요 80방향 자기장 외곽 두명 왼쪽으로 돌고있어요 1평집 방향 오케이 나 완전 반대라서 지금 못봐줘 쟤들 못오게 막을게요 어차피 1평집 안 걸치거든요 쟤들 좀 더 앞까지 땡겨야되서 나이스 오케이 너 이거 기절시킨거 기립 한 명 할테겠어 오케이 오케이 애들 왼쪽으로 돈다 언덕끼고 오 개 잘 쏘는데 핵이야 뭐야 와 쟤 타타타 당했는데 나한테 다 바뀌었어 두부대 아 쟤 핵같은데? 쏘는게? 이상한데? 어 타타타 당했는데 나한테 다 바뀌었어 나 이거 보고있어 아 미친다 나 이거 아 얘 핵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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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핵맞음 50방향 얘들 핵맞음 조심하세요 쟤들 좀 더 뒤로 빠짐 나 힐 좀 나 힐 좀 여기다 한 명 기절 핵 한 명 기절 언덕 위쪽임? 예 언덕 위쪽 말고 50방향 툴 어디 가네? 60 50방향 자기장 끝 왼쪽으로 뛴다 다운 다 잡음 위에 언덕 이쪽 두 명이 끝인 것 같은데 언덕 이쪽 130방향 우리가 자리 좋음 훨씬 좋음 아까 그쪽은 두 명 다 죽은 거죠? 네 저 다 잡았어요 네 제 카우팔 난 안 보인 저 소리는 들리는데 저도 안 보인 좀 더 왼쪽에 들렸는데 70방향에서 들렸음 아 이 차 타고 있으면 좀 더 아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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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백십오 오케이 한 대만 더 아 이걸 못 맞추네 위에 다운 다른 파티네 가오팔은 카우팔도 얘를 쐈었는데 가면 얘가 보이는 자리면 이쪽 언덕 같은데 80방향 80방향 응 거기 뒤에 네 이 앞에 능선 제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능선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자리 잡고 있으면 될 듯 오케이 천천히 하면 나한테 못 던질 것 같긴 한데 나한테 못 던질 것 같긴 한데 자기장이 과연 스나서 온기 소리가 좀 짜증나는 게 어? 저기 덮였는데 저기 더 걸리는 것 같은데? 어 걸리는 것 같은데 덮였는데 안 죽어? 저기 아닌가? 풀밭에 누워있는 거 아니야? 나 갑자기 무서워져가지고 지금 한번 한번 닦아볼 뒤쪽에 일단 여기 던져볼게요 아이씨 안 닫는다 여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던짐? 저기 있다 어디? 아 뭐야 해안가 저기였음? 종 반대였음 GG GG 도대체